반갑습니다. 캠퍼스 부동산에서 운영하는 빈방입니다. 빈방 유튜브 채널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영진전문대학교 원룸은 러포엠이라는 원룸입니다. 제가 알기로는 러포엠은 러가트 대명사가 되고 그 시인 프랑스어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방면이 복현사거리 방면이고요. 또 맞은편에 브루즈가 불립니다. 이렇게 주차공간이 넓고 또 신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안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계단으로 올라와서 207호에 왔습니다. 집은 너무나 깨끗하고 살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. 한마디로 신혼집 같은 분위기 혼자 사는 신혼집 이렇게 모든 것이 깨끗하고 깔끔하게 또 학교에서 적당한 길 위에 떨어져 있는 러포엠입니다. 러포엠. 벽지다든가 이렇게 깔끔하게 수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안쪽에 또 분리된 세탁실이 보입니다. 매트리스 또한 크고 깨끗합니다. 창이 또 넓게 되어 있어서 환기라든가 채광이 또 좋습니다. 나아가시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옐로포엔 복현동 온눈이었습니다. 영진전문대학교 온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